벌써 60대의 나이가 된 미국 팝스타 마돈나가 현지시간 24일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뉴욕시 병원으로 급히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삽관 치료를 받았다는 소식에 팬들이 깜짝 놀랐는데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마돈나의 매니저 가이오시어리는 28일 자신의 sns에 마돈나가 심각한 박테리아 감염이었다라고 전했는데 어떤 박테리아 감염인지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박테리아 감염 대체 뭐길래 의식을 잃을 정도가 되는 걸까요. 박테리아 감염 증상은 종류마다 다르지만 전문가들은 노화에 따른 면역력 저하 때문에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감염이 일어났을 때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대부분 고위험 요인이 있을 때인데 통상적으로는 연령이 들어가면서 고령층이 되면 세포면역의 주 역할을 하는 T림프구가 양적으로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대응을 못하는 그런 신체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건강에 이상신호가 왔던 마돈나는 다음 달로 예정된 월드투어 셀레브레이션을 연기했는데요. 마돈나 측은 건강을 완전히 되찾은 뒤 투어 재개 일정을 추후 공유할 계획이라며 다행히 건강은 호전되고 있지만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